금감원은 15일 글로벌 아이비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글로벌 아이비는 이 계사로 모두 홍콩 소재 회사입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이후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B사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든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장기간 많은 종목을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아이비가 국내 시장에 대한 공매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받아들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아이비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한 A사 계열 국내 소재 증권사에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 규모가 큰 만큼 금감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0억 원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가장 큰 사례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